고급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부터 유니크한 시즈널 디자인까지 고등어 케이크의 독보적인 빈티지 케이크 노하우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어 케이크의 장세진입니다. 디자인에 있어 화려한 만큼 돋보이는 것은 깔끔함입니다. 절제된 디자인으로 작업성을 높이면서도 특별한 포인트로 시선을 끌어당기는 고등어 케이크의 7가지 시그니처 케이크 디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성 생크림은 관리가 까다롭고 조색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다루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조색 비율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깔끔하게 아이싱하는 테크닉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레터링에 알맞은 배치와 사이즈 조절, 디자인 무드에 따른 폰트 선정까지 배워보며 나만의 취향을 담은 디자인 케이크를 완성해보세요. 저는 고등어 케이크 장세진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